2022년 3월의 일본 규수 스완호세지마 화산이 분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난달 2022년 2월 구주파 지진이 4번 발생을 하였고 저주파 지진은 20번 발생을 하였던 후지산에서 이번 달 3월 달에도 3월 1일과 5일의 저주파와 구주파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 팽창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있었는데요. 2022월 2월과 3월의 저주파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2011년 3월과 똑같습니다. 내일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1주년 되는 날인데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시기와 위치가 비슷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의 대지진 경고는 일본 시사주간지 쇼칸겐다이에서 발표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사주간지 쇼칸겐다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야마나시연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 야마나시연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이호 오전 9시 28분에는 이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 기이수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소셜미디어에는 후지산 분화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야마나시연은 시저오카염과 함께 후지산이 소재한 곳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진의 진원 부근은 과거에도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로 후지산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후지산대 폭발에 대항 경고들 때문에 일본 서점에선 대재앙은 2025년 7월 발생한다는 애엄만화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신호가크인데 특임교수는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았던 후지산의 폭발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포지산 이외에도 일본 규수 중부의 2만 8천년 전 일어난 규모 8.3과 같은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 규수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산재에 뒤덮이면서 700만 명이 곧바로 숨진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화산재가 다른 지역에도 50cm 이상 쌓이면서 4천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되며 결국 일본 인구 전체가 생활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초거대 분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재해로 일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들을 일본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